아 탈론 미드야? 몰라 그런거 그냥 하자 탈론 닉네임 날먹 스페셜리스트 막봐도 탈론 장인의 냄새가 나죠 물 한번 어우 시끄러 스피하고 어 이건 좋아요 타워한대 아 피해만 타워한대 맞아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어우 다행이다 그쵸 라인도 막 나쁘진 않죠 어 살짝 나쁜거 같은데 드브 불러서 밀어야겠다 밀다가 어 이거는 뭐 안되지 않을까요 어 오네 달려 오케이 와 아까비 여기 저렇게 돼? 너무 아까운데 어 좋아요 그래도 와 확실히 그브가 많이 세다 자크가 정신을 못 차리네 따봉이요 다시 오네요 어 어 까비 무리하진 말죠 자크 아래쪽 앗 허허허허 네 자크 살짝 배제할까? 라고 하기엔 좀 위험하다 그쵸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어 이게 안맞아? 아쉬운데? 살았나요? 와우 이걸 살아? 이걸 왜삼?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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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 바텀 좋아요 솔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앗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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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다행이 안되가지고 조심해야됩니다 이주국 날아오나? 날아오네요 칼론 잡아서 다행이다 칼론이 전멸이 진짜 계속 빨리 돈다 고통 때문에 앗 앗 근데 오히려 막 나쁘지 않아요 왜냐? 사실 나쁨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크가 날아오는 순간 아 이거 전멸 써야되나? 아우 좋았습니다 이러면 뭐 나쁘지않죠 오히려 자크가 바텀에 못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닐까 아님 말고 아우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세 이거는 안되겠다 바텀이나 한번 가자 위쪽은 살짝 위험하니까 더 오긴 했음 앵? 오 네 좋아요 와우 시원한데? 어우 맛있다 하하하하 오 대위기 좋아하세요 어? 와 이걸 살았어? 레디 좋았네 근데? 오우 맛있다 하하하하 오우 시원하다 그쵸? 다발 나온 탈론? 괜찮지 않을까? 좋았습니다 캠차이가 얼만데 이 녀석아 절대 안되지 와 바로 치는데? 네 이거 먼저 잡을게요 빠져야겠다 네 이거 먼저 잡을게요 오케이 일단 뭐 된 듯함 그쵸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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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거 아냐? 좋아요 아니 그브야 여기밖에 없잖아 아 네 끝났네요 지지 나이스 좋았습니다 그브가 좀 잘해줬다 그쵸? 아 네 아 네 좋았습니다 해리 살루스 오케이 카밀이랑 다리우스는 카밀 서폿인가? 이렇게 갑시다 네 좀 어설픈데? 하는게? 아 오케이 살짝 바보 연기일 수도 있겠네요 디에고의 갱홍을 위한 지금까지 바보 연기였나? 조심합시다 디에고 바텀 어 잡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아 아래쪽이네 이건 집안가져 사일도 어 굿 좋은데요? 응 갈수도 있어요 안가네 어려 과용 한 칸? 한 칸 가능? 5분 지났으니까 그건 귀환합시다 살았나? 고고하세요? 하하하하 잡이요 갈만한데? 어 좀 아쉬운데 이거는? 그거 안하나? 좋은데요? 어 맛있어 하하하하 어 좋아요 야 만월총 대박 터졌다 사봉 한번 좀 애매한데? 어 근데 좋아요 잘 피했다 어 네 하하하하 좋아하세요? 자 이러면 제리 특징 이거 먹으려고 한 무조건 위에서 다 보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무조건 먹으려고 한다 그럼 제리까지 잡아보세요 어? 이리로 가면 홀로 갈게 에라이 아나 아 나 킬을 왜 이렇게 못 먹지? 그치 뭐야 이거 어오네 어 그래 좋았습니다 어 그래 같이 잡혔네 아쉽다 그쵸? 어 네 수고하세요 몽둥이 찜째를 당하는 중 야 이거는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? 와 너 어지도 없어 여기까지 해야되지 않을까요? W 있나? 어우 좋았습니다 좋아요 아슬아슬하네 이번판 미드망력이 낫겠다 어? 어 그래 비에고야 아쉽다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베팅은 1등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등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본복사 버그장 열렸네요 6 볼가이즈 프로 하시나요? 아 늦은 나이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맵은 처음 해봄 으헣헣 으헣헣헣헣 이맵 처음암 보여 오! 오케이 끝 어어 오 네 좋았습니다 끝 으헣헣헣헣 가버려 먹으러 가야되죠 그냥 가면 되겠죠 자 보셨나요 1등 어렵지 않다 문 열어 에이 보독하냐 오케이 됐다 근데 사람들 좀 잘하는데 이거 무슨일이야 큰일 났다 이거 대형 대미기다 이거 오케이 아직 늦지 않았다 와 망했다 이젠 그냥 늦어버림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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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음 아니 이거 신맵 아니야?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맵을 치면 어떡해 이번이야말로 일단 살아 욕심부리지 말고 오케이 끝 아 좋았습니다 아 이게 입구가 하나가 아니구나 큰일날뻔 어 그래 수고하고 어 그래 수고하자 친구야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쉽지 이 정도야 어? 어 네 밀어 밀어 이거는 서로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어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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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밀리겠어 으하하하 으챠 이거 누가 죽긴하나? 아니 이걸 누가 죽어 줘 수고함 이여쏠 이여쏠 어? 어 네 점프가 추가됐는데? 어 뭐야 튕겨서 죽는줄? 으하하하 어? 어? 어 네 갑자기 어려워지 어? 어 네 야 잠깐만 길막 길막 넣어놓어 길막하지 말아보세요 으하하하 제 제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피해 피해 어 네 너무 앞으로 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으하하하 어 네 좋았습니다 사냥? 공을 반대편 바닥으로 쳐서 득점하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지? 저 아예 처음 해보는데요 이거는 뭐야 딱 봐도 팀 게임은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오즈오 게임인데?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야 너도 처음 해보는구나 아 아 어? 안 돼 아 아 아 아 공격 공격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니 으챠 가버려 절대 안 돼지 그래 으챠 으챠 ará 가버려 가버려 허허허허허헣헣헣헣으 pret 베롱베롱 점프 오네 응 끝났어 수고하세요 아 네 성공 좋았습니다 절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동점하면 어떻게 되죠 동점은 둘 다 떨어지나 인터넷 끊겨라 끊겨드렸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 나 이 맵 근데 나 처음 해보는데 일단 달려봐 안 돼 어?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앞사람 따라가면 돼요 아 어? 여기 아니야? 뭐야 완전 뒤야 안 돼 등장하지마 뭐야 어? 어 좋았습니다 따라가서 가서 안 돼 이럴 순 없어 여기까지 와서 이럴 순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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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